자, 그러면 이번에 네 번째 종목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한 1,009명 함께 하고 계시고요. 골디락스님께서 올려주신 안타까운 종목. 아, 이번에는 조금 전처럼 트렌디한 종목이 아니라 아, 참 소외가 많이 되고 있는 종목을 갖고 계십니다. 콘텐트리 중앙입니다. 아, 쉽지 않죠, 지금. 오늘 이거 악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10%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악재가 있는 거를 확인하신 건가요, 혹시라도? 다시 한 번 추가 매수에 대한 의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최근에 지금 차트가 짧게 나가서 그렇지 조금 길게 보게 되면 연저점 수준이죠. 이게 2021년 한 11월, 12월 그때 고점 대비해서 한 80%가 내려왔습니다. 많이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고생도 많으셨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셨는데 더 내려간 거예요. 네, 맞아요.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콘텐트리 중앙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주식하시면서 기본을 망각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주식에서 기본이 있어요, 기본이. 여러분들 모든 일에는요.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도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인간으로 말하면 그냥 도리를 말해요, 도리. 사람으로서의 도리. 주식으로서의 도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도리가 있고 주식도 도리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이 종목에 지금 여러분들의 콘텐츠들이 중앙이라는 종목을 딱 패가지고 있잖아요. 딱 맨 처음에 딱 보세요. 이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이 손익계산서가 여러분도 우리가 PL이라 그러잖아요. 이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이익이 나오나 안 나오나 보세요. 그리고 단기 순이익이 나오나 보시라니까요. 가장 기본적인 걸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보세요. 이게 뭐냐고, 이게. 이게요, 2020년도 적자가 나와 있고 588억 연결기준으로 2021년도 적자 574억, 지난해 716억 적자, 올해 1분기도 302억 적자. 그러면 손대지 말아야죠. 손을 대면 안 되죠, 손을 대면. 손가락 부러지는 거죠. 손가락이 부러지는 거죠, 이런 종목을 매매하시면.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지금 4년 동안 적자를 보고 있고 이게 단기 순이익도 보세요. 1,500억 적자, 498억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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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전계속 사업이익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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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걸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매매하면 안 되죠. 거기에다가 지금 자리에 추가 매수하신다고요? 이거는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매도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기술적으로 반등 나오면 매도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일봉이고 이게 주봉이에요. 이게 월봉이에요. 월봉이면 이쪽 모건 주가는 어디까지도 하락이 나올 수 있냐면요. 지금 보세요. 앞에 있는 전 저점 깨버렸죠. 이 저점을 깼잖아요. 이 저점도 깨버렸죠. 그다음 저점이요. 얼마 남아있냐면 이 저점이 이게 1만 3천 원이에요. 여기까지도 하락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지금 주가가 1만 6천 원인데 이게 1만 6천 원이에요. 1만 3천 원까지도 하락을 염두에 두세요. 이 금산이 하는 이야기를 기분 나쁘다고 듣지 마시고요. 제가 하는 이야기, 기분 나쁘다. 왜 금산은 저렇게 이야기할까? 4년 연속 적자 나오는 종목을 매매하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식 중에 기본을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본만 잘 지키면요. 절대 큰 손실이 없어요. 기분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 손실이 커지는 거예요. 이 종목은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1만 3천 원까지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분께 지금 2만 원에 가지고 계시니까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매도하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손실이 큰데 이게 있어서 매도하라고 말은 못하고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고 빠져나오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버릴 수가 있다. 그걸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같은 업종으로 놓고 보면요. CJ 예언을 볼까요? 이거 보시면 제가 같은 업종으로 CJ 예언을 보세요. 주가 빠지는 거 보세요. 스튜디오 드래곤 볼까요? 같은 업종을 제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종목은요. 적자가 아니더라도 주가 빠져요.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종목은 적자가 아닙니다. 주가 빠지잖아요. 그런데 콘텐츠 중앙이라고 하는 종목은 워낙 지금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번에 매도 잘 못하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으니까 꼭 하면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골디락스님께서도 이 전문가님의 이런 호통 이거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 안 하고 있고요. 기분 안 나쁩니다 하면서 웃음 딱 띄워주셨어요. 기술적 반등 자기도 이용해서 나올 건데 정확하게 어느 타이밍을 잡고 싶으신지 좀 객관화가 되어 있는 우리 시청자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콘텐츠리 중앙 기본적으로 회사는 돈을 잘 벌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적자 기업을 들어가는 것은 나중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힘드니까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네.